아니 미현이가 지금 쇼츠 대세래요. 그 아영이의 지난번에 나왔을 때 나보다? 960마리. 960마리. 딱 진짜.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예쁘다. 아이돌, 여자 아이돌. 야 내 머리 왜 저래? 멤버 빼고. 많은 분들을 뵈. 다 예쁘셔.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다 예쁘지만. 나보다? 나보다? 야 미현이 형 근데 저 때 너 진짜 예뻤다. 지금부터요? 아니 지금부터. 금발이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. 아니 근데. 조환이 형은 미현이가 나온다 하니까. 간면이 나온다. 여기 우리 조환이 형. 반갑다. 생각하려고 하다. 계속 보니까 뮤즈도 예쁘다. 아니 내가 딱 들어왔을 때. 아니 왜냐면. 이렇게 보니까 쌍꺼풀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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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는 어디가 제일 맘이 들어? 솔직히 나는 눈. 어렸을 때는. 눈이 좀 쌍꺼풀 생겼다고. 못생겼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. 나이 먹어서도 들어? 나이 먹어서는 오히려 쌍꺼풀 없는 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. 나랑 하기에 따로 다르지. 아무튼 여기서 봤을 땐. 넷 중에 뮤즈가 제일 퀸카지. 내가 퀸카야. 그래 그 노래잖아 노래. 근데 내가 퀸카라서 퀸카를 부르는 거야. 제가 퀸카인 거 한 번 보여줄게. 레츠고 업그레이드. 너네네. 뭐라고 물어봐도 돼? 어? 너네 대한민국에서.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3대면이 뭔지 알아? 3대면? 3대면! 라면! 냉면! 냉면! 조면? 조면? 반응 좀 해줘! 박살면 아니 박살면? 박살면! 쟤떼리 쟤떼리! 조면이야! 박살면 쟤떼리! 라면 냉면 조 면 이렇게. 조 면. 한 번 해볼게. 음악 주세요. 좋아. 고arch사 Geez! 네 당근은 내가 봐도 나. 두! Fy NICKAR! I'm hot! 날 꾸가 부르카. 잘하는 거 아냐? 날 봐. I'm so star star star. Fy NICKAR! I'm tall. I'm takin' on the runway. I am a beaver. Do you wanna know that beaver? oa! I'm a beaver. 아 arrivé? 프리리리코! 프리리리리코! flexibility! 그러다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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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. I'm not feeling hot I'm not feeling hot 더 원하는 것 같은데? 반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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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많네 좋았다 안무가 전부 다 있다 그잖아 얼굴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슴 튕기는 거야 어때? 뮤지 해봐라 약간 펭귄처럼 해봐라고 정세를 딱 적극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안무 펭크 오 잘한다 뮤지야 그러면서 날 쏘고 가라 한 번 해보면 안 돼?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